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강사빈 전 청년나우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또 박정조 전 대구 중남구 직능위원장도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중남구 보궐선거에는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 임병헌, 도태우 등 3명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합니다. 또 국민의당 후보로는 권영현,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장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백수범 변호사와 무소속 출마에 나선 주성영 등 모두 6명이 본선 경쟁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.